자 이제 페이지 166페이지입니다. 4번에서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 나오고 있죠. 103절을 읽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일단 의의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런 문제인데 뭐가 사회질서에 반한지는 구체적 개별지로 판단해야 되고요. 따라서 판례까지 공부하게 되는데 우측에 보시면 우리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한번 보시면 민법 103절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 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첫 번째 유형으로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죠. 그래서 법률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나쁜 짓을 말합니다. 범죄계약, 도박 또는 첩계약,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 이런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법원 판례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만약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그 자체는 반사회적에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판례 계속 보시면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 대해서 두 번째가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다시 말하면 나쁜 짓이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데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첫 번째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그것을 강제하게 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별거계약 같은 겁니다. 별거계약 자체는 나쁜 짓이 아니라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별거계약을 뭐 할 수는 없냐면 강제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별거계약을 강제하게 되면 반일륜 쪽으로 바뀌거든요.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별거계약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또 혼인예약도 마찬가지죠. 혼인을 뭐 할 수 없습니까? 강제할 수는 없죠. 만약에 혼인하기 싫은 사람을 국가가 강제한다면 반일륜 쪽인 거죠. 따라서 혼인예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로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적일 수적인 조건이죠. 두 번째는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일 경우가 있다. 뭐 얘는 이런 얘기죠.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체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갑돌이를 살해하면, 갑을 살해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한 것이라면 물론 갑을 살해하기라는 것은 나쁜 짓이니까 무효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억을 주기라는 것은 무효냐 유효냐 문제인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갑을 살해하기로 하는 것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1억을 주기라는 것도 무효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든 안 죽이든 1억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태도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에서 세 번째로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금전적 대가가 결부되면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는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다면 이 자체는 뭐 하지 않은 거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다. 따라서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다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회적인데 만약에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돈을 전혀 못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일실소득이나 또는 교통비 여비 등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일실소득이나 여비 등을 초과해서 주기로 했다면 정당한 증언을 하기로 했더라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의 동기가 반사회의 질서적인 용어를 포함한다 해서 네번째 점 법률행의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는데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항상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의리 갑에게 사업자금을 출자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출자 계약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갑의 동기가 만약에 밀수를 하려고 출자 계약을 했다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이 동기가 의뢰에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의뢰에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번째 유형을 좀 정리해 봐야 되는데요. 가족법상의 자유입니다. 혼인을 한다 약혼한다와 같은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따라서 가족법상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고요.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하면서 혼인하면 폐사하기라는 특약을 했다면 결국은 혼인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이런 게 나옵니다. 부부인데 처액의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혼하면 반환해야 돼 이렇게 제한을 겨눈 경우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분하지마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혼하면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뭐하게 돼요? 제한하니까요. 이에 반해서 혼인관계 유지가 되는 동안 팔지 못한다는 것은 반사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팔 수 없다는 말은 이혼하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게 판례의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의 발언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법에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이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의 피죠.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절대로 반사회적이지는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회피죠. 갚은 돈을 안 갚으려고 미적거린 행위도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세금이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반사회적이지 않다. 또 돈을 안 갚으려고 하는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들어놨는데 이미 만들어온 비자금 범죄자금을 음립하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투기 행위도 기본적인 인간의 이익추구 행위로서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으로서 반사회적이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왠지 우리가 상식과 같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답을 취하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시고요. 교재 16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이걸 가지고 따져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168페이지에 오시면 기본 예의 확인 문제가 나오죠. 한번 풀어볼게요. 반사의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인 것은 1번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죠. 명의신탁이 뭔가요. 남의 이름을 빌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이름을 빌려서 그 사람 앞으로 등기에 놓는 것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인데 보통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아니면 비자금 범죄 자금을 음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따라서 다 인간 본성의 발언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1번 무거가 음식점의 음식물 판매 행위 물론 반사회적이지 않죠. 3번인데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이지만 민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는 받을 수 있고요.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3번은 뭐죠? 답이 될 수가 없고 5번입니다.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여기서 어디 나와요? 채무협이죠. 그러니까 강제집행을 면하려는 목적이라는 말은 채무를 회피하려고 채무협이도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답은 뭐죠? 4번이죠. 수사기관의 허위 준수를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라는 약점 허위로 증언하기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죠? 반사회적인 거고요. 서로 그것이 정당한 증언이라 하더라도 돈 받기로 했다면 뭐가 돼요? 반사회적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효과?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행을 한 경우죠. 이행을 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한 것이기 때문에 반암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암받지 못하고요. 다만 두 당사자 중에서 불법 없는 당사자 보통 일반적으로 피해자를 말하거든요. 불법 없는 당사자는 반암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뭘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에게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주기라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이니까 주기 전이면 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줬다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죠? 반암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인질범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딸을 데리고 있고 살해하겠다라고 협박하길래 1억을 주기로 했다면 그 인질범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1억을 주기로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이니까 줄 필요가 없는데 줬다. 그러면 나중에 범인을 잡으면 불법 없는 당사자인 피해자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돌려받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면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반사회적 법률의 무효는 나쁜 짓이잖아요. 따라서 추인할 수도 없고요. 무행의 전환도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우측에 동기불법이 나오는데 교재 한번 읽어보실 때 우리 판례만 기억한다면 이거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 알려진 경우에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에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중매매가 나오고 있죠.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확실하게 정리하는데 일단 개념부터 자고 보시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2억에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이 매매 대금 우리 갑에게 다 지급을 했단 말이죠. 2억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이 땅값이 2억에서 3억으로 폭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너에게 넘겨줄 수는 없다 해가지고 병과 만나가지고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똑같은 땅을 두 번 팔아먹었으니까 우리가 이중 매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그 말은 2억으로 한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3억으로 한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해요. 그러면 을과 병중 누가 소유권을 갖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둘 중에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니까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병이 병이 갑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갑의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병은 선등기자는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이 갑과 을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한데 문제는 매매 계약을 한 후에 갑의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해주면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뭐가 있죠? 고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 중에서도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를 하고요. 원상 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두 매매가 모두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 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등기하지 못한 사람은 매도인에게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겁니다. 항상 유효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외죠.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아는 곳을 넘어서 적극 가담했다면 이때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적극 가담해야 돼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제2매수인이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이든 악이든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이 병 제2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고 있는 거죠?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뭐해요? 따라서 병이 이미 가비글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알고 샀더라도 자기 앞으로 등길하게 되면 병은 뭘 갖게 되는 거냐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적극적으로 권유해가지고 병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이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고요. 따라서 무엇도 무효인 거죠? 등기도 무효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무효경 검색해보자고요. 자 만약에 병이 적극 가담했다면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갑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갑은 자신이 소유자라는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암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무효인 거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요. 다만 을 제일 매수인도 제일 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하냐면 을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는 갑을 대의해서 제일 매수인 매도인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인데 이런 이중매매를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중매매를 사회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행위라는 게 뭐죠? 채무자가 제사를 도피시킨 행위를 우리가 사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사행위는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판례는 이러한 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금전 채권자이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을은 갑과 매매 계약하라고 매매대금을 지급했다면 갑에게 이전 등기를 해달려고 할 수 있는 채권자이긴 하지만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A라는 토지에 대한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를 사행위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3자는 선의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사해적 법률 무효는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은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이 170페이지까지 나와있고요. 제가 지금 뭐까지 설명드린 거냐면 판례까지 설명드린 거예요. 여기서 추가될 것은 뭐냐면 170페이지 하단에 3번 이중매매와 유사한 법률관계 도축에 판례들이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면 돼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중매매 법률이라고 해요. 이거를 이걸 좀 추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병 재인 매수인 입장에서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가질 수 있습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적극 까담하게 되면 이 갑과 병간의 매매가 반사의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추격할 수가 있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중매매의 법률이라고 해요. 이거는 두 가지 더 있는데 첫 번째 뭐였죠? 이중매매에 있어서 재인 매수인이죠. 이중매매에 있어서 재인 매수인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면 반사의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 꼭 겪게 두셔야 되고요. 두 가지 더 있어요. 두 번째 명의 신탁 해서 명의 수탁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처분했을 때 이 제3자입니다. 명의 수탁자는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명의 수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이 제3자가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까담하면 반사의적 법률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치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의 처분이죠. 처분했을 때 매수인입니다. 자 치득시효가 완성이 된 후에 소유자가 팔아먹었을 때 매수인도 똑같은 논리로 해결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등기는 갑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치득시효가 뭐가 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전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을에게 이전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1년 됐을 때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병에게 이전등기를 해줬다면 치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이 병 매수인은 어떻게 되느냐? 병은 선악 부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갑의 배신에게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 갑과 병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호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것 이래서 이 세 가지까지 기억해 두시면 이중매매 문제는 이제는 퍼펙트하게 되는 거죠. 정리하는 의미에서 171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반사회적 법률행으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이와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도박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으로서 무효네요. 2번 법률행이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자 강박을 당했으면요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박이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입법자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 그래서 무효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규정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 안정 이 자체가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혼인 외우 성관계를 유지하기 이와의 증여계약을 체결했다. 나쁜 짓이죠. 반사회적이죠. 4번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여해줄 것을 조건으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돈 받으면 반사회적이에요. 특히 일실소득이나 여비 등을 초과해서 받기로 했다면 반사회적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은 반사회적이죠. 5번 부동산의 재임의 순위죠. 이중매매죠. 재임의 순위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니까 재임의 순위 매두인의 배임 행위를 적극 정용하여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중매매를 했다면 반사회적 법률 무료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한 장을 넘겨보시면 172페이지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나오고 있죠. 일단 의의가 나오는데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폭리 행위입니다. 이것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의 한 가지 예다. 다시 말하면 많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예로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먼저 백사주를 한번 읽어볼게요. 좌측 상단이죠.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좀 나눠보면 일단 주관적 요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 점 경솔 또는 무경험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말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이게 뭐가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데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다. 규정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이면 됩니다. 첫째 주관적 요건으로서 궁박이 무슨 말이냐. 궁박이란 급박한 공궁을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따라서 경제적이든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어렵기만 하면 공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궁박 점 경솔 또는 무경험인데 우리 반랜 여기에 또는 하나 더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고요. 경솔은 경솔이고 무경험인데 이 무경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특정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특정 거래를 처음 해본다.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반 논적으로 경험이 부족한가 아닌가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만약 이러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대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어른 사정 궁박은 본인을 표준으로 결정하고요. 경솔 또는 무경험은 행위를 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이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 의사 또는 폭리 행위에 관한 악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군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전 불균형이 존재해야 되는데 첫째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가지고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전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진다. 집안 선산이다. 종갓집이다. 내 남편이 한 땀 한 땀 손으로 지은 집이다. 이런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뭐만 가지고 객관적 가치만 따진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법률 행위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언젤 기준으로 하죠? 법률 행위 시를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이거는 일관되어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하면 법률 행위 시를 기준 해요. 예를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추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 해야 되냐면 결국은 모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행위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건인 거죠. 그런데 적용 모임입니다. 백사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되고요. 계약 에도 적용이 돼요. 다만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병매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다. 뭐냐면 증여 같은 무상 기부 행위죠.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이 무효인 이유는 뭐냐면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서죠. 다시 말하면 폭리이기 때문에 무용과 잖아요. 그런데 증여는 어차피 꼼꼬로 주는 것이니까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이니까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폭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증여와 같은 무성의는 현저한 불균형이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증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도 이행을 했어요. 이것도 결국은 반사이저법률 일종이기 때문에 이행한 것은 폭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하냐면 반암받지 못하거든요. 다만 당한 사람은 피해자는 불법 없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반암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유인 무효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 제3자 보호하지 않고요. 제3자가 또 반사적 범위 일종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이 전환은 가능하고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반사이저법 일종이기 때문에 나쁜 짓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는 없죠. 다만 무효이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궁박한 상태인데 을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5억짜리 토지를 3억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주관절 궁박하고 객관절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만약에 을이 갑의 궁박 상태 상태를 이용해 처먹었다면 이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거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이 못하겠다 짜샤라고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을이 가만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를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최소한 5억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길래 을이 좋습니다. 그럼 제가 5억에 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3억으로 한 매매 계약이 뭐로써는 유효할 수 있죠? 5억으로 한 매매 계약으로는 유효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기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뭐가 되는 거죠? 무효행의 전환인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무효행의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 참 잘 나오고요.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고 제가 지금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175페이지의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175페이지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의 법률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의 따라서 체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3번 급부와 반대 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교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맞죠?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주관용 요건은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되죠? 무효를 추정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므로 3번도 맞는 질문이죠. 4번 불공정한 법률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맞죠? 궁박이라는 말은 어려운 사정을 말해요. 물론 왜 어렵게 된지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경제적이든 따지지 않으므로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X죠. 무효의 전환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3억으로 한 매매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무효인 경우에 5억으로 한 매매로서 유효할 수 있으니까 우리 판례는 무효의 전환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법률 행위 해석해가지고 법률 행위 해석부터 의사포시가 하는 부분을 다음 강의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